이번 2024년 4월 달에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특별 스페셜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벚꽃과 함께 거닐면서 정말 이거는 어렵겠다 하고 포기하고 싶었었던 질병 특별히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질병일까요? 한국 사람들 죽어가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재도 암으로 죽고 있어요 닉슨 대통령이 그 오래전에 암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어마어마한 연구자금을 집어넣었지만 아직도 그 암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이 백최된 프로그램은 암환자 치료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 의료법에도 없는데 도청을 40번씩 쫓아다니면서 암환자들을 생활이 잘못돼서 찾아온 질병이니까 항암 치료 안 해도 방사선 치료 안 해도 여러 가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왜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2개 플러스 3개는 5개가 아니고 2개 플러스 3개는 2, 3은 6이 될 수 있고 5 플러스 5는 10이 아니고 5, 5, 35가 될 수 있는 이 통합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시너지 치료 효과가 있어요 이제 4월 한 달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암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된 방법들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강의도 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놀랍게 치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서 암치료법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컨트롤을 하면 지금까지 손을 댈 수도 없다고 알려줬었던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치병들의 치료가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장내 미생물 검사비 첫 번째 날 마지막 날 한 달 사이로 검사하는 그 장내 미생물 검사비를 이번 달에도 했지만 다음 달에 한 번 특별히 더 암환자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음 달에 오시는 분들도 40만 원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내 미생물을 확 바꿔주는 우리가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된 백퇴된 장이 사용될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공진당의 주방이 들어가서 굉장히 지금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아마 전 세계에 장내 미생물을 좋아지게 해주는 무슨 이런 쪽의 건강 증진 이런 치료제 속에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공진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박스를 선물로 또 드리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기 암환자들까지도 회복되는 이 놀라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낮밤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과연 유방암까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면 좋아질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요걸 하나 샘플로 오늘 강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 어떤 암이라도 또 암이 되는데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이 방법을 통합적으로 잘 배워서 실천을 하면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완전정복 장내 미생물이 답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논문 딱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기 Oncology Reports 이 종양학에 대한 이 보고서를 쭉 논문으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이 논문 2021년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을 유전자를 PCR 증폭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측정법이 1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 못했었던 미생물들을 유방에도 조직되어서 보면 미생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장내 미생물의 일이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방암이 관계 있을까 관계 없을까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유방암은 종류가 하나가 아니죠 결국은 마지막은 항암치료로 끝내는 것인데 항암치료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항암치료도 또 그 타입에 따라서 바꿔야죠 바꿨는데도 하나 둘 셋 했는데 다 안 들어 그럼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유방암일지라도 지금까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유방암까지도 최근에 발달한 이 미생물을 잘 활용할 줄만 알면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2021년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논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임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이제 연구 결과 별로 관계 없는 건 빼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홀몬 수용체를 에스테로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나 이 HER2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여성홀몬 차단제를 많이 주니까 요런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유방암이라 해가지고 이 경우는 얘를 차단시켜주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타목시펜 요것만 줘도 얘들이 눌러서 자꾸 유방암을 자라게 하는데 막아버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유방암 환자들의 60% 내지 70%가 여기에 속합니다 항암치료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입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수용체가 없어 뭐 중요한 에스테로젠 프로게스테론 이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면 타목시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을 HER2 양성유방암 얘만 하나 양성이지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수용체가 없는 음성이기 때문에 얘들이 한 전체 유방암 환자들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르몬 양성유방암에 비해서는 타목시펜을 쓸 수 없으니까 재발율이 높아요 수술을 했어도 마지막에 얘가 막아줄 수 있는 호르몬제가 잘 안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예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 표피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차단하는 표적치료제까지 또 나와서 이제는 이것까지 좀 동원을 조금 하는 편이죠 그래도 무기가 줄어든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힘든 것은 이 세 가지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호르몬 차단제를 다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유방암입니다 3종 음성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재발율도 높아 왜? 항암제 먹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로 또 전이가 돼 전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전신을 그냥 막 전체 세포를 놔 죽이는 가장 무서운 항암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장 속에서 밝혀진 것은 암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미생물들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얘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전 단계의 미생물들은 전암 박테리아는 아주 적었습니다 즉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얘들이 이제 이 유방까지도 여기서 만들어낸 단쇄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유방에도 튼튼하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단쇄지방산이 들어가면서 웬만한 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그런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주고 거기서는 또 항암박테리아가 여기서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연관돼서 확인이 됐고 암을 일으키는 나쁜 유해균은 적게 산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 논문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50살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암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얘가 조금 있어서 한 50년 살았는데 얘가 어떻게 좀 나이 들면서 기분 나쁘다고 술도 마시지 또 뭐 이제 돈도 벌었으니까 맛있는 건 다 먹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쁜 눈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간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자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유방암을 가진 사람들의 장은 건강한 사람의 장과 아까 봤죠 살고 있는 미생물이 분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암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많이 살고 있었고 암을 막아주는 유익균은 적게 살고 있어서 디스바이오시스 장래 미생물 불균형이 특징으로 딱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유방까지 나쁜균들이 만들어낸 그 독소들이 흘러가서 결국은 유방암 조직에 암을 막아주는 박테리아는 정말 적고 암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는 너무 많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장래 미생물을 잘 검사를 해보면 이런 특징에 의해서 첫 번째 찍어봐도 안 나오지만 이런 미생물의 분포도라고 하면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많네요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왜? 태어나서 3년 정도 사이에 뭘 먹었고 무슨 공기를 마셨고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장래 미생물의 분포도는 결정되고 특별한 일 없으면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진단만이 아니고 이걸 바꿔주면 치료도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이걸 알고 바꿔주면 아예 안 걸리게 예방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걸 바꿔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방암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항암박테리아를 이 속에 지금 판도 가문이 잘못됐어도 자꾸 지원군을 넣어주면 아주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암호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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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